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미래한국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영입 인제 대부분이 후보 명단 20위권 밖에 21위가 아마 21번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건데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예상은 최대 20석 이상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이제 비례당이 창당이 되기 때문에 한 최대 17석 20석 사이 그러니까 20번을 넘어가면 저는 조금 비례대표 의원이 되기 힘든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았는데 뒤통수, 천하의 배신 이렇게 내홍이 이어지면서 원색적인 비난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건 정말 공개적으로 자매정당, 위성정당 이거 얘기하고 만든 거잖아요. 대표가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성규 대표도 알잖아요. 그걸 모르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공천에서 영입 인제라고 해서 민주당은 경쟁하듯이 영입 인제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는 어느 정도 감동을 주는 영입 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분들을 데려온 목적이 뭡니까? 당의 일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을 조금 중도적으로 가져가면서 국민들의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 행동을 해서 영입 인사를 데려왔는데 실제 비례 순번을 보면 거의 다 대부분 20번 뒤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저분들을 왜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 도로 그리고 지금 1, 2번에 배치된 분들 같은 경우에 전사적으로 당을 위해서 싸운 분들이거든요. 그 이미지 자체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영입 인사를 통해서 색깔을 중도 쪽으로 약간 옮기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아니면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통합당의 원래 목적과 배치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럼 영입 인제들 입장에서는 아니, 불만이 안 나오겠습니까? 본인들이 영입될 때는 그런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들어왔을 텐데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20분 뒤로 밀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일반적으로 시민이 봤을 때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또 스토리가 있는 영입 인제들이 앞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선규 대표, 본인이 불출마를 눈물 흘리면서 선언했을 때만 해도 정계를 당분간 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위성 정당의 대표 자리를 사실상 준 셈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또 황교안 대표에게 위해가고 하는 상황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결국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정치 초보를 바라보는 정치 고수와의 어떤 갈등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사실 권력을 잡게 되면 마음이 변하는 게 정치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정계 은퇴를 시사했지만 여기서 비례대표를 만약 원내 교섭단체라도 꾸미게 되면요. 정당 보조금이 국고로 들어오는 게 100억이 넘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당대표가 물론 혼자 쓰는 건 아닙니다만 관할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미래 통합당에게 100개 들고 들어가서 통합할 이유도 사실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설령 통합한다 할지라도 황교안 대표 임기가 대선 전에 끝나는데 대선을 관리하는 킹메이커로서 내가 당대표에 뛰어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역사에 남을 배신의 사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성교 대표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열어둔 거예요. 그런데 제도적인 견제 장치는 거의 만들지 않고 따라서 아무리 성균관대 동문이고 초기에 사무총장을 했고 믿는 사이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한성교 대표나 미래한국당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래한국당 당원당규를 제가 살펴보니 최고위에서 제의를 요청해도 공관위에서 3분위 이상이 의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왈과왈부할 수 없어집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권한이 공경원 공관위원장과 한성교 대표에게 위임된 것이에요. 이러한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 황교안 대표가 사람을 잘 믿는 그런 순수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구나 이런 판단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성교 대표 같은 경우도 책임이 없진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모든 자산을 물려받아서 만든 당인데 마치 자신이 이 당을 개척한 것 마냥 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 도의에는 걸맞지 않다고 보고 몇 자리 정도의 순번 교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순번 중에서 당적인, 당리당향을 떠나서 보수 시민 사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분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상징성이 있는 분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는 앞번호에 배치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을 위시로 한 재조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선관위에 통보가 된 당에서 결정된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있는데 또 상황은 묘한 것이 최고위원들 대부분 통합당에서 건너온 통합당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인데 과연 공관위의 결정 3분의 2를 이끌어낸다면 이 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이야기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적격 사유가 확실한 분들은 최고위 제2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5명 내외 제2 요구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한 명 정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장희철 평독가 얘기했던 그런 한 자리 정도의 조정,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하면 지금 결정된 그 순번에서 당선 가능한 번호 안쪽으로 5명을 밀어넣는 것은 불가능하고 문제가 있는 한 명 정도는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럼 당의 입장은 완전히 배치되고 결국 의결이 되기 어려운 상황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공관위에서 제2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명만 바꿔도요. 최고위에서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안 하면 이걸 선관위로 보낼 수는 없어요. 보낼 수는 없어요? 네, 이 비례대표 명단을 선관위에 보내는 건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거든요. 당원당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정당이 그런 여러 제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따라서 최악의 경우 미래한국당 최고위에서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교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래통합당에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자신 사퇴했죠. 미래한국당에서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공관위원장을 두 명이나 갈아치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분위기가 굉장히 급속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물 밑에서 아마 공병호 위원장과 한선거 대표, 또 황교안 대표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다섯 명 다 바꾸는 건 무리라 할지라도 통합당에서 주장한 다섯 명 중에 세 명 내지 네 명 정도는 배려해 주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루어졌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공병호 위원장이 마이웨이를 가다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가 또 하나의 분수령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도의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도 드는 게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총선을 통해서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어제 중국문화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소 톤다운되고 온화한 표정과 말로 하려는 어떤 의도는 비춰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자체 비례대표 후보 내는 것 자체 기자가 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답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선관위 해석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전혀 별개의 당과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얘기도 되고 자매당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믿고 이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후에 통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선 후에 통합을 하면 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탈당해서 복당하는 절차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만 결국 이런 발언들이 유권자가 바라보기에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층 30%를 안고 가도 총선에서 이기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를 포기한다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죠.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압박을 하는 거죠. 한성규 대표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저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성규 대표나 공범위원장이 얘기를 안 들어도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당은 분리돼 있어요. 본인이 믿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놨잖아요. 그분들이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는 다른 당의 대표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물리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압박하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비례대표 되겠다. 이 얘기도 한 것도 황교안 대표에게 영입 인재들이 찾아와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본인들이 이제 인재 영입이라고 해놓고 의원이 되게 힘든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20분 뒤로 가 있잖아요. 지금 항의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니 황교안 대표는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압박이 뭐겠습니까? 정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또 비례대표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연동형은 거의 포기하는 거고 지역구에서 얼마나 많이 얻어내냐. 거기에 따라 분배되는 17석 중에 몇 석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결국 한성교 대표에 대한 압박이에요.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한성교 대표를 압박해서 한성교 대표가 물러서도록 만들려는 그런 어떤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가 다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병위원장이나 아니면 한성교 대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저대로 가면요. 예전에 옥세파동과 같은 그런 뭐랄까요? 부작용. 충분히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저런 모습 때문에 정말 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까지 중도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이 이기는 쪽으로 가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